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역시 펀드매니저는 수익률에 따라서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은 혹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펀드매니저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좋은 직업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펀드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분? 좀 장기작용으로 장기작용 위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잘 안 오르면 다음에 오를 겁니다 그러면 되고 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꼭 보세요 왜 그러면 되고 네 역시 단기 수익률 압박이 사실은 제일 스트레스죠 사실 그렇죠 오늘도 조금 전에도 유한탄석은 박현상 사장님하고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성장주도 좀 오르는데 안 오르던 건 이제 오르는 거죠 네 지금 오르겠지 지난달에 오를지 다음달에 오를지를 어떻게 합니까? 돌고 넣는 거니까요 그 타이밍은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럴 거면 지난달에 왜 빠졌어? 라고 생각하면 또 설명 안 되고 다음달에 좀 내리거면 그럴 거면 또 왜 올랐지? 뭐 이런 거고 참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또 자기 자리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다들 투자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럴 거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빠지더라도 돈 있으면 더 살 만한 밸류에이션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담기가 괜찮은데 요즘 성장주들은 제가 그래서 가끔씩 짓궂기도 하고 제가 또 좋은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좋은 주식인 걸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유동성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전 화구는 밸류에이션이 좀 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 기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도 측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참 묘한 게 또 그런 얘기가 한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사실은 가치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렵고 좀 모물 같은 시장의 그런 면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데 채팅창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 한 번도 투자 못해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죠 사냥을 나가려면 가끔 흙도 묻는 거고 눈 비 오는 날도 나가는 거고 놓치기도 하는 거고 비 맞으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내가 사냥을 나갈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러도 못 나가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맞죠 그 말씀도 맞고 아무튼 그래서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오늘 또 들려주러 오셨어요 오늘은 뭐 좀 괜찮긴 합니다만 그동안 VIP 자산운용은 작년에는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수익률 꽤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담당하는 펀드가 올해 들어서 적게는 40에서 60% 이렇게 났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인지는 잘 못하고 계세요 가치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워낙에 보고 계시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체된 가운데 꽤 많이 올랐거든요 저흰 계속 그 포지션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몇 년간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보상받는 그런 시기가 좀 아니었나 아마 대부분 같이 투자를 하는 하우스들은 비슷한 결과들을 거뒀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금리가 사이클이 바뀌고 인상 사이클로 가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사이클이 좀 바뀌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런 때 가치주들이 강세가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역시 성장주다 이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몇 년간 많이 올랐고요 가치주는 몰아서 상반기에 꽤 많이 재가치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어느 스타일이 더 강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시 출발선상에 섰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조금 더 성장주든 가치주든 숫자가 중요해지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시장이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장의 색깔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마도 어떤 특정 스타일을 따라가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 양상은 아니라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가치주가 주도하게 될지 다시 이제 성장주로 바텀을 바꾸게 될지 그러니까 성장주든 가치주든 저는 이제 숫자 다시 말해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다 인종차별? 네 사실 업종차별을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 아무리 숫자가 잘 나와도 어떤 성장하는 느낌의 섹터가 아니면 거의 뭐 주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훨씬 더 답답하게 했던 왜냐하면 숫자가 아예 안 나오면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정을 못 받는 시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 초 들어서 이제 업종을 불문하고 사실은 숫자가 나오는 게다가 이제 절대저평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게 수급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레벨까지는 빠르게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계속 중요해지는 시장 그러니까 다모다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그런 책 광고도 암프로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러티브가 중요한 시장이 몇 년간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넘버스 손에 잡히는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장 그래서 내러티브와 물론 넘버스가 다 챙겨지면 좋겠지만 굳이 가중치를 두자면 넘버스를 보고 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시황하시는 분, 산업 애널리스트, 매크로 보시는 분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산업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업종의 동향 그리고 각 기업들의 어떤 수치 추정들, 실적 추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것들을 챙겨보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이 몇 년간은 내러티브에 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성장은 이런 게 갈 거야 이런 거 사실 애널리스트 숫자 보는 사람들이라서 그 내러티브를 넘버를 보면 극복하기 좀 어렵거든요 너무 비싸 보이고 그리고 그 숫자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루저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고 그간 애널리스트 무용론? 아이고 뭐 숫자나 보고 이러니까 돈을 못 벌지가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중반 같은 그런 정보를 모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뭐 다시 약간 스토리 주식들로 넘어가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뭐 그냥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의 시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보세요? 가치주의 시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숫자를 보기 시작을 하면 비싼 것보다는 좀 반영이 덜 된 실적이 주가의 반영이 덜 된 게 아무래도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주가의 반응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성장주도 카카오처럼 내러티브가 강하고 숫자가 받쳐주면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영역들은 전혀 이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평평해지고 지금은 오히려 국영제에 속한 그런 기업들이 숫자를 내기만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에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주가에 반영을 되는 걸로 봐서는 저는 뭐 성장주든 가치주든 결국에는 숫자를 챙기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챙겨볼 수가 없으니까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영역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고 추정을 해야 되는 조금 내러티브에서 넘버로 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주보다 그 이른바 성장주들 스토리 주식들 내러티브 주식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거나 내지는 좀 더 아끼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탐방 굳이 안 가도 뉴스 플로우는 대충 다 아는 것이고 상상되는 스토리들은 어차피 인터넷에 떠나다니는 이야기니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 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 잘 안 들여다봐도 되고 오히려 실적보다는 뉴스만 잘 들여다보면 되는 건데 거꾸로 이제 가치의 시대 실적의 시대 넘버스의 시대가 오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난이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내러티브가 계속 지금 사이클이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그분이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숫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강세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떤 성장의 숫자들이 심지어는 전통산업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과거를 고집을 하게 되면 결국 올해 상반기처럼 어떤 기존 패러다임에 좀 얽매여서 좀 쉬어간다든지 굉장히 답답한 거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물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계속 그 패러다임을 잡고 있기에는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 색깔이 바뀌고 있으니 거기에 어떻게든 좀 적응을 해나가야지 아니면 내러티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엄선해서 숫자하고 같이 좀 챙겨보는 그 정도의 어떤 균형 감각은 갖추셔야 아마 지금 상반기 같은 흐름 속에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사실 결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해는 하지만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셔야 된다 숫자를 자주 들여다보시고 고민하시는 대표님은 실제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까? 여기저기 실제로 다니고 관찰하고 확인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서 이 동네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저 동네는 좀 장사가 요즘은 꼬이는구나 라는 걸 들여다보시잖아요 최근에 들여다보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매크로 얘기를 워낙 여기서 많이 들으실 텐데 그냥 딱 들으셨던 대로 유동성이 많고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연된 수요들이 다시 이제 실질적인 수요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분에서도 공급 차질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전통산업들을 다녀보면 사실 이런 데는 지금 이연된 수요 폭증과 여러 차질에 의한 공급 부족이 실제로 지금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실감 그리고 이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실물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를 전제로 하고 경기 회복이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보고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오더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금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문제는 내 매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가를 끌어올리는 지금 뭐 유가 금속 심지어는 목재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내용들 탐방을 가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저희가 요즘에 체크하는 것은 원가 상승의 정도 그러니까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느냐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있겠죠 당연히 네 그게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원가 상승을 과연 가격 인상으로 제품과 반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느냐 할 의향이 있느냐 즉 인플레 환경에서 원가를 전위시키는 가격 결정력 그 가격 전가 능력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저희를 포함한 전문 투자자들이 항상 챙겨보는 상황으로 한 1년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코로나의 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해서 지금 원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이 이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도착해 있는 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사실 중국이 이제 전세계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인플레가 일어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매출들은 다 좋았어요 근데 바텀 라인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매출은 늘지만 이익이 쪼그라드는 스프레드가 쪼그라들고요 반영을 하는 쪽은 오히려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간접비 배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가고 이런 사이클들을 경험을 해봤던 그런 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회사들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고 지금 인플레 환경에서는 이런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사실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인플레 환경에서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회사와 함께 해야 이익이 깨지지 않고 그게 결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 실적이 주가로 반영이 잘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상승까지도 연결이 되려면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돌입해 있다 이렇게 저는 현장에 대한 느낌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3프로TV 같은 경우로 비율을 드리면 예를 들면 카메라 값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인플레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가 상승분을 예를 들면 광고 가격 인상으로 반영하실 수 있으면 실적도 좋아지고 상장돼 있다고 치면 주가도 오르는데 가격을 올렸는데 광고가 떨어진다 여기 있는 광고들이 점차 사라진다고 하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줄어들면 사실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인플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주가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은 실물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 최진철 대표님은 척보만 아시네요 원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 반영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여름학기 6월 말까지 무려 50% 강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하는 저의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할인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여름학기 수강하시고 수강 후기 작성하시는 분께는 수강료 전액을 돌려드리는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수강 후기가 멋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캐시백 100%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원가 반영 못하는 증거죠 이런 게 신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업종? 회사까지 여쭤보면 너무 좀 가볍거나 노골적인 질문일 테니까 어떤 업종에서는 잘 반영을 하고 이런 회사는 하는데 이런 회사는 잘 못하더라 하는 걸 저희가 좀 더 예를 들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분위기? 예를 들면 시멘트 회사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를 제가 예로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몇 년간은 집 관련된 거 좋아하시지만 건설 투자가 굉장히 과소 투자되어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이제 건설 사이클이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건설 사이클이 한 번 돌면은 이것도 상당 기간 좀 유지가 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사이클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경쟁사들이 많이 지금 좀 없어져 있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좋아지는 그러니까 남아있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더 좋아지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사이클의 변곡점에 있는 모습들이 개별 종목에서 다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가 사실 건설, 건자재 그 말은 건자재들이 가격을 많이 올려받아요? 원가 부담보다 훨씬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 사이클이 사실 전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여류하기 때문에 건설을 보진 않고요 사이클을 탈 때 과거에도 그렇고 건자재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가끔 들으셨겠지만 요즘 콘크리트 파일도 없다 그러고 철근도 없다 그러고 대부분의 그런 알루미늄 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쇼티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건자재도 뭔가의 물질을 사서 거기에 다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격 정가를 또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할 의향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게 대형 건설사냐 소규모 건설사냐에 따라서 조금 협상력은 좀 달라지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시멘트를 예로 드리는 거는 대표적인 건자재고요 그리고 일단 출하량 자체가 당연히 늡니다 특히 시멘트는 착공이 들어가면 초기부터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를요 초기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동안 가격을 전혀 못 올리고 그냥 건설사이클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안 좋으니까 시멘트 업체들이 좀 줄었거든요 플레이어가 합병이 돼가면서 좀 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연탄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가격 인상 시도를 해서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가격을 올리기로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출하량도 늘고 가격도 올려서 원가 전의도 했는데 거기에 시멘트 업체들이 무슨 활동들을 해왔냐면 자원순환 시설이라고 해서 유연탄을 좀 덜 쓰는 방식의 투자를 계속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탈탄소 탈탄소라기보다는 일단 원가를 줄여야 하니까 탑라인이 안 느니까 원가라도 줄여야 되겠다 연료를 싼 연료를 쓴다고요 그렇죠 ESS도 달고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같은 거를 유연탄 대신 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탑라인이 늘 걸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 돈은 있고 투자를 해서 원가를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사실 출하량이랑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멘트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플라스틱을 유연탄 대신 떼는데 이게 일종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연탄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처리 수수료를 받고 떼주고 유연탄도 덜 쓰는 원가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파먹은 석회강산에다가 매립지 허가를 받아서 요즘 그 모자란다는 그 매립 용량을 만들어서 매립을 하는 비즈니스를 또 시도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 네 그 폐강에다가 뭐 태양강도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유유자산을 또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쌍용 양회 지금 쌍용 C&E가 한행컴퍼니 인수하면서 전반적인 업계의 수준을 많이 높여넣게 됐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 됐네요 네 머리를 많이 쓰는 데가 시멘트 회사를 인수해서 한번 보여준 거죠 매출을 늘리고 없던 매출을 만들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이런 데서 실 과거처럼 성장이 쭉 유지된다 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늘 다들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이익의 유지 가능성 그리고 이익이 유지되는 길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좀 사업이 바뀌게 된 그런 구조적으로 좋아지게 된 산업들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쳐주는 이런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프레드가 좋아져서 사실 이거는 상반기 때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익도 이익이지만 향후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가시성 있게 예측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데가 가치주의자 성장주의 어떤 교집합으로서 계속 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말씀 나와드리는 김에 그 친환경으로 바뀌는 쓰레기를 태우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서 그거 이제 규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뭐 탄소세 내지는 그런 거 좀 사야 되는 부담 이런 거는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시멘트 업체들은 다 비슷하니 그중에서만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탄소 배출권이 조금 복잡한 건데요 일단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맞는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신재생을 하는 곳에도 주지만 많이 뿜던던데를 줄이면 또 주기도 하거든요 인센티브로서 줄이라고요 시멘트가 대표적인 그런 업종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모자랐지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메꿨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출하량이 줄면 그만큼 덜 만들었으니 탄소도 덜 얻었겠구나 그만큼을 받게 됐고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본지는 이익이 커지고 탄소 배출권은 적절하게 사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이익의 경고성을 체크를 해야 그러네요 지금 하반기부터 크게 물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네 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거 공부하면 재미죠 네 그렇죠 공부하면 재미죠 저도 무슨 꿈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바닥에서 벌어진 일들을 공부하는 게 더 재미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전에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매출들을 높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업종 설명해 주셨고 네 원자재가 비싸지는 바람에 네 잘 반영 못하더라 하는 건 어떤 업종에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어 일단 고객이 적은 곳 예 고객 수가 좀 적은 예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가격 전가를 하기에 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뭐 대체 고객이 있어요 대체 안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런 시도를 해볼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B2B라고 하는 게 가격 전가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계속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소비재 회사들을 많이들 좋아하고 특히 뭐 버핏 같은 경우에 항상 소비재 회사들 얘기하면서 뭐 코카콜라 같은 어떤 가격 결정력 같은 거를 강조를 하는 게 그게 인플레를 거치면서 계속 원가 반영을 해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업종 섹터로 따지자면은 아무래도 소비재 같은 여러 고객을 가지고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뭐 플레이어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사실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상반기까지는 스프레드가 좋고 그래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좋았는데 사실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픽아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사실 과연 이게 시클리컬 종목이 지금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기는 했고 좋아진 만큼 다 올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게 또 좀 지금 팔잔이 다소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으니까요 좀 아깝고 또 과거에 이제 사이클을 경험해 본 경험으로는 이게 너무 이제 길게 끌고 가다가 픽아웃을 치면은 휴식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 가격 결정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하반기가 이 상반기에 모두 다 그런 유들이 다 올라갔던 그런 시기와는 다소 좀 다른 섬세한 시기로 그러니까 좀 차별화가 그 안에서 많이 돼 성장주도 그 안에서 차별화 전통적인 가치주도 그 안에서 차별화가 일어나서 조금 더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전통주도 그 안에서 차별화하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은 조금 못 가고 어떤 것들이 좀 갈까 하면 어떤 특징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처럼 과점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업종 같은 경우는 괜찮을 텐데 숫자가 줄지 않을 텐데 대신 이제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날리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파편화된 시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좀 총체적인 가격 인상을 가져가서 다소 어렵고 좀 업체들이 주저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산업들 요즘 찾고 계시겠군요 네 그리고 꼭 원가 요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느낌을 주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골프 산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업그레이드가 됐다 네 코로나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코로나가 돼서 골프장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상황이었죠 저희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코로나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오히려 야외 활동의 대표적인 그래도 할 수 있는 스포츠로 골프를 선호하게 된 걸 보면서 일단은 코로나의 어떤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서 접근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이거 피크아웃 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젊은 층과 여성층이 골프 인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한 번 골프 배우면 한 번도 안 치는 분이 있어도 한 번만 치고 안 치는 분은 없죠 네 그렇죠 입문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거고요 해외여행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레슨도 받고 했던 골프채를 던지고 다 해외여행으로 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치던 골프에서 조금 더 대중화된 골프로 가게 되고 요즘 여의도에서도 레슨 잡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젊은 층들이 입문하면서 레슨을 받기 때문에 레슨 수요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골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요층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과거하고는 현저하게 달라진 거죠 고객 수 자체가 늘어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골프장, 골프 의류, 스크린 골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스크린 골프, 골프존 같은 회사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여기에 52시간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칼테전하고 골프장에 굳이 안 가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야간 부킹이 다 그냥 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스크린 골프장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나만 쳤는데 다들 치니까 쉽게 같이 갈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운드당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고 기계도 팔 수 있고 창업 수요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리고 연간 현금 흐름이 한 천억 정도 되거든요 앉아서 그냥 천억씩이 골프장 같은 게 들어오는데 스크린 골프는? 네, PR이 한 10배 정도인데 지금 해외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사실 그 산업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 풀리 반영이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업그레이드된 어떤 골프 수요를 봤을 때 비유하자면 짜장면 찾는 분들이 과거보다 늘었는데 짜장면 먹게 돼서 끊기가 힘들다는 것도 사실 골프와 짜장면이 비슷한데 그러면 짜파게티 수요도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스크린 골프를 그런 방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전망에 있어서의 마음에 살짝 걸리는 리스크 요인 이런 건 없습니까? 소비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계속 소비자 행동들을 어떻게든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냥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쳤는데 이제 할 거 많아졌으니까 좀 줄여야지 사실 이 수요 측면은 계속 봐야 되죠 그렇군요 또 그 업종도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경쟁자의 진입도 쉽지 않은 어떤 구조적인 뭔가가 있어요? 스크린 골프에서 일단 골프존이 선두주자였었고 이 산업을 만든 데이기 때문에 사실 스크린 골프 하면 골프존 그리고 기계로 치면 투비전 그리고 가게로 치면 골프존 파크 이게 이제 일단 뇌리에 박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코어 같은 경우가 자기 스윙폼도 그렇고 골프존 앱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가면은 이제 스코어 저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락킹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준철 대표님 오신 김에 상식 삼아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보유 종목들이 수행기 이제 괜찮은 분들도 꽤 있을 거고 대표님 것도 많이 좋아졌을 것 같고 매도 시점 찾는 거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정석입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투자를 할 때는 프로든 아마추어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대략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실 텐데 그 아이디어가 맞아서 그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성공적인 케이스죠 그러면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기분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이제 인지되는 순간에 그때가 사실 그거를 정리를 가격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물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계속 좀 돌아보면서 체크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사실 좀 트레이더적인 기질 아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꼭 그 종목으로 복사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매력적인 종목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게 뭐 연애로 치면 환승 같은 거죠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이제 옛날 사랑을 정리하는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포트폴리오상에서 잠재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상태인데 그런 세 가지 경우일 텐데 결국은 정답은 없고요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회사의 기업가치를 계속 추적하면서 계속 기업가치가 주가와 동행해서 오른다고 하면 또 장기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모든 건 사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내재가치와 가격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 사이에 간격을 보기 때문에 그 간격에 어떤 좁혀지고 넓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아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게 매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마음 편하고 기업가치를 계속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저희같이 포지션을 한번 잡으면 크게 잡고 드나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경영자를 보는 이유가 그 경영자가 계속 잘해주면 큰 고민 없이 같이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 잘 골라서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그런 종목 잘 찾았다라고 늘 집에서는 주장합니다만 지 남편을 얘기해요 네 그분께서는 손절매 타임을 놓쳤을 뿐이다 물린 거다라고 많이 물렸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최준철 대표님은 오시면 이런저런 교훈이 되는 말씀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아 이거 아닌가봐 라고 생각하다가 또 오면 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다져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인더스트리 얘기도 참 재밌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그냥 재밌는 인더스트리 이야기 한 번만 좀 해주시고 가시면 예 아까 이제 시멘트랑 골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좀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원래 좀 비싼 영역이긴 해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는 분야가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예 코로나를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 업체들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정말 피부로 절감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사실은 지금 위상을 높여가고 있고 시장이 커지니까 버는 돈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SM에 소속된 NCT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앨범을 100만 장씩 팔거든요 앨범을? 예 CD를? 예 놀라우시죠 요즘도 CD를 사나요? 60-70%가 해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는 사실은 어림도 없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에서 통하는 어떤 컨텐츠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수만 프로듀서와 카카오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지금 누가 갑이냐 저는 지금 컨텐츠 가진 쪽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OTT와 드라마 제작사가 앉으면 지금 드라마 제작사가 갑입니다 컨텐츠 초과 수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분야 한편으로는 약간 국뽕이 좀 차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가격 반영이 많이 안 된 거를 찾아서 이 산업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같이 좀 향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좋아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어떤지 아는데 그러면 다 비슷한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다 한국인들이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걸러야 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탑3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거고요 CJNM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JTBC 스튜디오 이거는 이제 J컨텐트리 자회사고요 그리고 SBS가 갖고 있는 스튜디오 S 여기가 사실은 방송 채널도 끼고 있으면서 제작 능력이 있는 여기가 빅3가 되겠고요 당연히 종목도 이제 이중에서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SM, JYP, 그리고 하이브 옛날 빅히트 이런 쪽이 될 거고 최근에 사실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1, 2년 끝나고 말 이슈도 아니고 사실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하지도 않은 그냥 정말 앨범 판매와 굿즈 판매로 버티고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사실 그 이외에도 이건 안 볼 수가 없는 대신 이제 포트폴리오에 그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치 투자자로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외면하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게임 제작 업체와 관련한 이야기 들을 때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이 히트를 했는데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번 거는 주가에 반영은 되어 있을 거고 그럼 그 회사가 다음에도 또 히트작을 낼 건지에 따라서 그 투자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니 게임 회사가 다음에 나오는 걸 히트 할지 안 할지는 게임 회사 사장님도 모를 텐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합니까? 여쭤봤더니 이게 게임 업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예전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게임이 되고 인기가 생겼습니다만 요즘 게임은 그냥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개발 인력을 돈으로 사와서 돈의 힘으로 계속 투자하다가 완성이 되면 그냥 돈 버는 그런 구조라서 그냥 큰 회사가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업계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실제로 이제 그 게임 업계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그러면 그냥 1등 업체가 점점 커지는 그런 구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크호스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오히려 같은 업종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노리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맨바닥에서 히트를 시키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규모의 경제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더 강화해 나가는 곳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을 겨냥해야지만 사실 그 전체가 성장을 구가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내수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작은 업체 사실은 저희도 게임이든 뭐든 둘 다를 다 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측하기가 아무래도 좀 쉬운 면이 좀 있죠 그리고 대부분 활동하는 내용들 내지는 사업의 방향성을 저희 캐치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후자 아니면 큰 회사들? 네 그리고 본인들도 어떤 경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7년 동안 아이돌 키웠다가 계약 다 해지되고 떠나고 이런 것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네 노하우가 계속 생기는 그 결과물 사실 NCT 같은 겁니다 NCT 아까 말씀드린 백만장파들 거기는 이제 멤버 몇 명 떠났다고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거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고요 25명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 유닛 활동도 하고 그 일본의 AKB48 같은 그 그룹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고 거기 안에서 멤버들이 좀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다른 신입생 받고 같은 멤버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업 분석 그리고 기업을 추적하는 걸 좋아하는 게 절대로 기업들이 그냥 가만 앉아서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한 회사들은 있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노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네 그런 어떤 기업의 역동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요즘 대기업들이 과거에 있는 사업들을 팔고 새로운 사업들을 붙이고 열심히 더 투자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사실 저는 한국 경제 여전히 이제 미래가 있고 굉장히 역동성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현장에서 네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이쪽 섹터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향 차이가 사실 있는 거죠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 글로벌 진출이나 어떤 뭐 연예인을 육성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새로운 아까 그 말씀하신 3프로의 그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처럼 예를 들면 앱을 깔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뭐 모닝콜을 해준다든지 뭐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 월 4,500원을 내시면 뭐 그런 확장성 같은 거를 잘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5년 투자하지만 재미있는 게 계속 변화하고 바뀌거든요 누가 모닝콜을 해야 될까 저희 3프로들끼리 가끔씩 술 마시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재미있는 얘기는 잠깐 광고 듣고 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2년 만에 다시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저희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전망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유가겠죠 저희가 하반기에 대한 변수를 내고 본다면 총 6개의 변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은 이 P라고 말하는 가격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정상화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화 화학 업종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6월 30일까지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들으셨죠 페이지 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여름학기 수강 50% 도 할인해 드리고 어 또 우수한 수강 후기에 대해서는 또 수강권 전액 환불과 같은 개념인 100% 정립도 해드리구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저 3프로 모닝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고객 층들을 대략 분석해 보면 약간 남성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 여성들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웬만한 다른 쪽 이런 쪽에 그 경제 증권 투자 이런 콘텐츠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약 한 6대 4에 가까울 만큼 여성들 비중이 높고 여성들 중에서도 어 젊은 여성들도 계시지만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은 그래서 3%가 가끔씩 이렇게 저녁하거나 술 마실 때는 야 40대 50대 이 여성분들이 누구 때문에 오겠냐 농담이죠 그러나 우리의 김프로 형님은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모닝콜 서비스 하셔야 되겠네 나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나라고 그랬다 솔직히 그러면 또 이 프로는 제가 외모 담당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또 20대 여성들은 저의 매력을 못 느낍니다만 저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30대 후반 40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저에게 쏠리거든요 요즘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으면 정 프로는 옆에서 쳐다보다가 아이고 답답들 하십니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한달에 4천원 까지는 못 받을 것 같고 좀 싸게 좀 싸게 해서 네 모닝콜 내지는 뭐 오늘 하루 뭐 어떤 일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만들어 보죠 네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요즘 고민은 뭐고 저희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어떤 것인지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죠 뭐 제가 고민하는 거는 늘 이제 뭐 산업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 이런 건데요 네 어 즉 금융 섹터가 참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예 뭐 실제로 상반기 때 뭐 수익률 기여를 많이 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네 주가가 올랐다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인플레 환경 그리고 이 회사들의 좀 기업가치 개선 폭을 봤을 때는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싸보이거든요 네 그나마 보험은 여러 가지 또 좋아지는 면들이 있어서 고민이 좀 적은데 음 사실 은행 같은 경우가 네 여전히 싸고 좋지만 가버넌스적인 어떤 좀 약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아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나 네 사야 되나 줄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주는 싼 영역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유독 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백신 보급에 따른 소비의 정상화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컨택트 주 정상화를 좀 노려볼 만한 시기인데 네 수혜주는 너무 명백하죠 사실 못했던 것들 여행 항공 이런 거일 텐데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직까지는 척박한데 네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컨택트에서 뭔가 찾고 싶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택트에서 뭐 없나 컨택트 회복됐을 때 좋아질 만한 거 뭐 없나 이렇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뭐 예를 들면 아 결국에 이제 관점을 이제 상품 판매에서 어떤 서비스의 판매로 소비의 트렌드가 넘어가는 거에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오프라인 벤 사업자라든지 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우리 식당이나 뭐 이렇게 긁으면 이제 처리해주는 네 그런 회사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온라인 벤으로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편의점도 다시 가시고 뭐 여행도 가시고 면세점도 이용하시고 하면은 결국 카드를 다시 오프라인에서 긁으시게 되면 다시 이제 숫자가 올라올 거거든요 네 뭐 그 정도가 지금 그래도 많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어떤 컨택트 주식이 아닌가 그 정도로 좀 많이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이미 많이 협소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모래알 중에서 찾으시는군요 정말 네 컨택트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올 텐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시클리컬 주식들 이미 많이 올라버린 뭐 저희는 이제 스판덱스 합성고무 이런 것들을 들고 있었는데 네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여전히 싼데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을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네 네 네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희를 하시면 우리 투자자들 저를 포함한 아 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상당 수의 분들이 2019년 혹은 2020년에 주식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세대로써 뭐 이런 방송도 들으시고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거에요 저는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한 2년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 중에 시장의 급락과 급등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고 작년에 네 그리고 경기와 금리가 반전되는 사이클 뭐 유가가 정말 마이너스도 보셨다가 네 지금 이렇게 70부를 넘어가는 것도 이제 보시는 이런 어떤 경기 그리고 금리가 항상 이제 저금리에 뭐 저희가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는 거를 경험도 해보시고 또 작년과 올해 성장주에서 같이 주로의 어떤 시프트 이런 것들을 짧은 기간 중에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자양분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네 한 사이클만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습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 경험 바탕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교훈은 저는 결국엔 주가는 오르내리고 유행은 순환한다 스타일은 순환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새기시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제 가자 보다는 좀 이런 순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에 합의된 아이디어 이미 보편한 아이디어 신문지상 누구나 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뒤늦게 쫓아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더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교훈을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길목을 다 지킬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는 어느 정도의 종목 분산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좀 골고루 섞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이게 음악 유행이 트로트로 가든 발라드로 가든 댄스로 가든 이 가수들을 이제 골고루 거느리고 있으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트로트 좋고 우리도 이제 발라드로 한번 가볼까라든지 막 남의 견해 기획사 돈 버는 거 보고 막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작년에 큰 수익을 올린 분들을 막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스타일이 돌거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플레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어떤 성장의 모습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산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근원적으로는 아무거나 널 순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 기업의 실적 숫자를 챙기시면서 이게 주가의 반영이 그래도 좀 덜 된 거 덜 고평가된 거 위주로 하시면 저는 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지난 사이클을 교훈 삼아서 좀 이런 포지션으로 한번 좀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반기를 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 정말 이야 오늘 이 방송 안 들으셨으면 안 보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네 앞으로도 2프로가 진행하는 퇴근길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가 진행한다는 이유로 삼프로TV 보기 시작한 친구들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식 얘기 꼭 여러 가지 하니까 또 시작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는데 요즘 저하고 만나면 솔직히 삼프로TV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기술을 많이 배우지는 못한 것 같다 뭐 그런가요? 네 뭐 주식 투자는 어렵다는 것만 배워줬다 그런데 이상하게 삼프로TV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배우면서 인생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오히려 수익률은 뭐 그냥 그런데 오히려 그쪽의 눈이 떠지는 것 같고 경제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에 저는 최적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이제 아들, 딸들하고 대화가 통하는 포인트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희 방송에 혹시 부작용이니? 그리고 인물 좋은 세 분의 인기 많으신 세 분의 모습도 보시고 모닝콜 서비스 꼭 인기 많은 2프로와 나머지 두 명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VIP 자산운영의 최준철 대표 오랜만에 뵙고 이런저런 또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네요 말씀해 주신 이런 업종들 다시 한번 잘 공부해서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참 그리고 저희가 여름학기 수강후기 이벤트는 저희 방송 보시다가 저희 정프로가 똑바로 얘기하라고 또 쪽지를 보내왔어요 수강후기 잘 써주신 분 한 분 뽑아서 100% 캐시백 두 분 뽑아서 50% 캐시백 나머지 97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도서를 보내드린답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많은 분께 캐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걸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네 최준철 대표님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 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